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8일 채병무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있었죠. 거기에서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자가 우원식 의원한테 밀렸습니다. 89대 80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당내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고 그 후 폭풍이 거세다. 아마 보도에서 보셨을 겁니다.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런 표현. 탈당신청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거. 경선 결과에 대한 항의글로 당원 게시판이 도배가 되고 있다. 이런 표현. 이게 과연 맞을까? 실체가 있는 얘기일까? 있다면 어느 정도일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선정적 보도. 그 전형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우선 정청래 최고위원이 바로 그날 당일에 당원이 주인인 정당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파문이 이렇습니다. 왜? 이 얘기는 곧 우원식 당선이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아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당원이 주인인데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당원들 뜻하고 완전히 어긋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이제 곧 당선이 되겠죠? 그 사람을 저격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반격을 했습니다. 당선자들의 판단과 당원들을 분리시키는 갈라치기다.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랬더니 또 정청래 의원이 갈라치기라고 말하는 순간 아닌 것도 갈라치기처럼 비칠 수 있어 그 발언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갈라치기가 아닌가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당원들의 뜻과 당선인들의 뜻이 다르다. 그런데 당은 당원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갈라치기죠. 오면이 달랐잖아요. 뭐냐면 갯달들이나 일부 강성 지지층들은 압도적으로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자를 국회의장으로 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당선인들의 경선에서 탈락했거든요. 그 두 개가 다르다고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걸 뭐 갈라치기가 아니다? 글쎄요. 그 참 황당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느냐 관련 보도를 제가 딱 종합해봤습니다. 5월 16일에 어제 그저께 국회의장 경선이 있었고요.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자를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추미애를 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로 추미애 당선자를 겪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걸 아는 사람들. 이게 당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재선 이상. 그리고 초선 당선인들이 대부분 추미애 당선자를 찍었다. 그거는 추미애가 어떤 사람인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이다. 제가 이런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정성호 의원, 조정식 의원, 이재명 대표가 교통정리를 통해서 불출마를 하도록 한 이 사람을 밀려고 했던 친명계 당선인들이 대거 우원식을 찍었다. 그것도 취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원식 의원이 친명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우원식 의원도 범친명계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런 거거든요. 제가 순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성 지지층이 문제 삼는 건 순도 100%가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자 그리고 5월 16일 이런 일이 있고 그때부터 5월 17일까지 당원들 그냥 당원이라고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3천 명에서 4천 명 정도가 탈당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1,600명은 탈당을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이때와 비슷하다 그러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 대략 5천 명 정도가 탈당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거죠. 3천 명, 4천 명. 오늘은 주말이니까 그렇고 대개 탈당 신청할 사람들은 그때 다 했을 겁니다. 어제 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 4천 명을 넘지 않는다. 이런 정도 수준이니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와 비슷하다. 이 정도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팬카페를 보면 여기도 탈당 인증글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올라오고 있겠죠. 의원들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머슴들이 주인목에 칼을 들이댔다. 수박들 정리가 안 됐다. 탈당하고 조국혁신당에 가겠다. 이런 글도 올라왔다는데 이 조국혁신당에 가겠다는 글은 수백 개 정도다. 이런 거죠. 수백 개. 그리고 우원식 의원과 가깝다고 알려진 당선인들에게는 항의 문자폭탄이 왔다. 그런데 이거는 어느 의원에 따르면 수십 통 정도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십 통. 이러니까 이제 최민희 당선인 그다음에 정봉주 전 의원 강성원회 친명 모임 지금은 원회도 아니죠. 원내에 31명이 등장을 했다고 하니까 더민주혁신회의 각각 입장을 내고 탈당하지 마라 이렇게 만류에 나서고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한 소동이 벌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언론들이 다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아까 제가 거세게 후폭풍이 불고 있다 쏟아지고 있다 도배가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거기에 숫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지금 민주당의 대세냐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과장이다 내지는 과장이 너무 심해서 이건 거짓말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민주당 당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당원 숫자라는 게 그때그때 달라지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규모는 대략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알지만 2022년 말 기준으로 따지면 당원은 485만 명입니다. 당원이 485만 명 우리 국민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민주당 당원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저도 잘 몰랐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많다. 물론 허수도 많을 겁니다. 어쨌든 당원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숫자가 485만 명이다. 이 중에 권리당원 이제 6개월 이상 당비를 한 달에 천 원씩인가요? 얼마간 내는 권리당원 이 숫자만 해도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245만 명입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나 이런 공산당 빼놓고서는 별로 흔치 않다고 하죠. 이렇게 당원 숫자가 많은 게 여기에는 허수가 별로 없을 겁니다. 왜? 실제 돈을 내야 되니까 485만 명에는 허수가 많을 거고 245만 명의 권리당원에는 허수가 별로 없을 것이다.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중에 이제 3천 명 내지 4천 명이 탈당 신청을 완료했고 탈당 신청을 했고 1,600명 정도가 탈당을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4천 명이라고 치자고요. 4천 명이라고 치면 당원 기준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거야? 0.1%도 안 됩니다. 0.1% 그 다음에 권리당원 기준으로 따졌을 때도 0.2%도 안 됩니다.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권리당원이나 당원 숫자를 권리당원 기준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0.2%도 안 되는 0.16 얼마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난리치는 게 과연 이 당을 흔들거리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00명 중에 한 명이 100명 중에 한 명이 막 회의에서 난리를 친다. 글쎄요. 그게 전체 회의 분위기를 좌우하나요? 이거는 1,0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1,000명 중에 한 명이 막 고함을 치고 한다고 해서 1,000명이 모인 회의가 회의체가 거기로 그 사람을 따라서 결론을 낸다든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과장이죠? 이런 과장... 저도 기자 생활 해가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만 기자들도 참 과장이 많습니다. 숫자를 보자고요. 1,00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난리치는데 지금 이게 도배가 되고 있다는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쓰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시무시한 과장이다. 내지는 너무 과장이 심해서 거짓말이다. 당은 그렇게 후폭풍이 거세지 않다. 0.1% 1,000명 중에 한 명인데 그리고 4,000명 많이 잡아서 4,000명인데 실제 말로만 탈당하겠다 뭐 이러는 사람도 많습니다. 탈당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 한 3,000명 내지 4,000명이 탈당 신청을 했고 1,600명이 600명 정도가 완료했다고 했잖아요.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또 반도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오늘도 또 추가로 다음 주 월요일 또 추가로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당일과 그 다음 날 대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이런 정말 1,000명 중에 한 명에 불과한 현상을 가지고 정청래 최고위원처럼 그걸 가지고 뭐 우원식 당선자를 공격한다든가 내지는 뭐 사과를 한다든가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그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지도부가 문제다. 1,000명 중에 한 명이 뭐 막 소리를 지르고 뭘 어떻게 하자고 하는데 의장이 그 회의의 의장이 그 의견을 따라서 아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문제입니까? 의장이 문제죠. 의장이 1,0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한 200명 정도가 뭐 그런다고 하면 그건 뭐 소수파의 의견도 존중돼야 되지만 1,00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이런저런 뭐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려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꼭 그런 모습이고 기자들은 또 거기에 휘둘려서 기사를 씁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큰 문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뭐 민주당이 크게 흔들린다. 그걸 혹시 흔들리기를 바라는 사람이 뭐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흔들리기를 바라고 이런 기사를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부 그 목청 큰 그 사람들한테 당 지도부도 현장 기자들도 휘둘리고 있다. 상황을 제대로 본다면 정말 한줌도 안 되는 세력이고 물론 이재명 대표도 휘둘립니다. 그러니까 휘둘리는 지도부가 문제지 실제 이런 목소리는 당원 전체로 보면 거의 없는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부 강성 몇 명 한줌도 안 되는 몇 명의 휘둘리는 현상을 전체로 오픈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그런 점에서는 기자들도 이 기사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쓰되 이게 전체 숫자 중에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거를 잘 판단을 하고 써야 된다. 그래야 독자들이나 시청자들한테 상황을 잘못 알려주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뭐 유튜버들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버들은 뭐 천배 뻥튀기하는 경우 보통이죠. 내지는 완전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후폭풍으로 민주당이 흔들거리는 것처럼 하는 현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걸 제가 실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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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